안녕하세요 정선호입니다 제가 방금 AKM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해 왔는데요 이 돈을 엄마 앞에서 실수인척 떨어뜨리고 이 돈이 제 돈이 아니라 훔친 돈이라고 했을 때 과연 박요사님의 반응이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마 왜? 아 팔 부러진 것 같아 아 아 빨리 와봐 아 빨리 아 아 아 이거 뭐야 아 응? 이거 뭐야 응?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짚는 줄 알을 거야? 이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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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이거 아니 큰일나 너 이거 어디서 났어? 어? 큰일이 나 뒤집다 줘 달라고 왜? 왜? 내가 예전부터 모아온 돈이라고 예전부터 모으기는 개구나 씨발 이거 얻다 마 이거 얻다 마 아니 진짜로 아니 엄마가 가져가면 안 되는 돈이야 왜 왜 안 되는데 엄마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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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사실 아까 ATM기 근데 어? 근데 아니 앞사람이 돈 안 갖고 갔더라고 그래서 뭐라고? 누구와? 아니 ATM기 갔는데 응 앞사람이 그거 돈 안 가져간 거 같아가지고 내가 가져왔어 이 미친놈아 찾아주려고 이거 이런 거 누가 거기다 이 새끼 이런 거 누가 들고 와 이 미친놈아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이거 손목 떼길래 손목 안 떼길래 그냥 잡음질어볼까봐 이 싹놈새끼 야 이 새끼 거기 카메라 있어 카메라 들고 거기 저기 CCTV에서 카메라 있고 다 있는 거야 근데 그거 갖고 나오면 어떻게라는 거야 너 어? 그 배문새끼야? 이 미친놈아 이 싹놈새끼야 아니 경찰 가져다 줄려 아니 이 미친놈아 경찰에 갖다 줘라 지금 왜 들고 나오냐고 거기서 갖고 나오네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아니 누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경찰서에 갖다 줘라 빨리 경찰에 누가 갖다 줘라 거기 카메라도 있다니까 거기 다 CCTV에도 있고 다 있고 너 재정신이야? 어? 재정신이야 거기서 그거 갖고 오면 안 되려고요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갖고 오면 아니 찾아주려고 찾아줘라 지금 왜 갖고 나와 예? 아유 씨팔 정말 아유 내가 정말 아유 저걸 갖고 몇 국물 먹었으니 씨팔 내가 미친놈아 아유 아유 엄마 사실 이거 용돈이야 뭐라고 이 새끼? 진짜야? 어? 진짜야? 그래 내 영상 보여줄게 내 에이팅 게스트 직접 뽑았어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뽑은 거야 아니요 이거 도둑놈이야 어? 아니 내 돈이라고 그래? 어 진짜 나 다 가줬는데? 어 진짜로? 어 진짜야? 어 용돈이야 진짜야 이거? 어 엄마 엄마 사먹고 싶은 거 사먹어 너 이거 사기부에서 쌍놈아 너 쌍알댕이야 내가 봉지로 묶어 내가 너 쌍놈아 진짜지 안 뺏는 거 나? 어? 진짜지? 다 가져 만원도 안 뺏는 거 다 가져 진짜 안 뺏는다? 어 엄마의 뒷부분을 표현해 봐 돈 벼락도만 내 이렇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아? 폼폼 너 돈으로 싹이게 마셔 볼래 이 새끼야 내가 미쳤니? 내가 너.. 너 키운 게 뭔지 이까지 구우러 내가 너한테 폼폼을 해자 이 새끼야 아이고 여러가지 많이 아 가슴 마저 죽게 맞았어 이 새끼야 봐 이 새끼야 봐 이 새끼야 하하하하하